8월 12일 연중제 19주간 월요일 입당송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독서 그것은 주님 영광의 형상처럼 보였다 에제키엘 연서 1장 2절에서 5절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 30년 넷째 달 초 다셋날 곧 여호야킨 임금의 유배 제 5년에 주님의 말씀이 칼데아인들의 땅 크바르 강가에 있는 부주의 아들 에제키엘 사제에게 내리고 주님의 손이 그곳에서 그에게 내리셨다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면서 광채로 둘러싸인 큰 구름과 번쩍이는 불이 밀려드는데 그 광채 한가운데에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붙이 같은 것이 보였다 또 그 한가운데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그들이 나아갈 때에는 날개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큰 물이 밀려오는 소리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 소리 같았으며 군중의 고함 소리 진영의 고함 소리 같았다 그러다가 멈출 때에는 날개를 접었다 그들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다가 멈출 때에는 날개를 접었다 그들의 머리 위 궁창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어좌 형상이 있고 그 어좌 형상 위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 앉아있었다 내가 또 바라보니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위쪽은 빛나는 금붙이와 같고 사방이 불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아래쪽은 불처럼 보였는데 사방이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사방으로 뻗은 광채의 모습은 비 오는 날 구름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그것은 주님 영광의 형상처럼 보였다 그것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하늘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데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군대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세상 임금들과 모든 민족들 고관들과 세상의 모든 판관들아 총각들과 처녀들도 노인들과 아이들도 주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 홀로 높으시다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위엄 하늘과 땅에 가득하시다 그분이 당신 백성 위하여 뿔을 높이셨네 그분께 충실한 모든이 그분께 가까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알렐루야 복음 사람의 아들은 죽었다가 되살아날 것이다 자녀들은 세금을 면제 받는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제자들이 갈릴레아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흔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파라 나무로 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모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드 한 입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저는 한국예방선교회 최강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은 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제자들은 사은 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죽었다가 어떻게 되살아납니까 아무도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미 있는 시간의 종말 그 경험을 넘어선 저쪽에 언덕 뒤에 절대적으로 은폐되어 있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은 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사일생 거의 죽을 뻔하다가 죽을 뻔하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적은 있을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난 건 아닌데 거의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다 되살아난 경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멕시코에서 선교를 했는데 어느 날 밤에 마약에 취해서 사제관 담을 넘어서인지 사제관에 와서 저에게 허리춤에 새카만 권총을 차고 와서 오늘 밤 내가 이걸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그 말이 결국 뭐겠어요 목숨값을 달라 그거죠 제가 목숨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걸 사용하겠다 그건데 여러분 목숨값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 간에 내지 않을 게 어디 있겠어요 목숨만 내 목숨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는 거죠 목숨값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어땠든지 그날 밤 그 친구는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목숨값을 받고 갔고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죠 또 어느 날 한 번은 거의 납치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멕시코 아시죠? 한 번 납치되면 되돌아오기 힘들 거예요 거의 납치되기 일부 직전까지 그 상황에서 저의 신자분의 신자분 옴베르토시라는 분이 기질을 발휘해서 제가 악수로 모면할 수가 있었죠 그런 경험을 한 번은 하고 나면 세상 보는 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죽는 것이 이상한 일이고 슬픈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지극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또 그냥 당연한 일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일을 한 번 겪고 나면 죽었다가 거의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사는 것이 신비요 사는 것이 올라온 기적이지 죽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대자연의 일부분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얼마 전 제가 기억으로 소환하기조차 동스러운 시청역 교통사고로 아홉 분의 젊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은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그 불의의 사고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얼마나 기적같은 일인지 그래서 이 삶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인위적으로 수명을 늘릴 수는 없어요 줄일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의 살아있는 시간을 좀 더 영성적 의미에서 길게 의미있게 채워갈 수는 있는 거죠 그거 간단하죠 쓸데없는 일 안 하는 거죠 필요가 필요 없는 일 그러니까 시간의 소비 감정의 소비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좋은 말 안 하고 하지 않아도 좋은 일 안 하고 굳이 내 것으로 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시간과 감정과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하면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그 삶의 여유있는 시간에 좀 더 의미있는 일을 하고 좀 더 내 삶의 완성을 향해서 위에서 채워가는 거예요 슬프다 기쁘다 어떤 아주 작은 일에 화를 내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감정은 구름과 바람 같은 거죠 왔다가는 금방 사라지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좀 더 의미있게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는 거 그게 하느님께서 오늘 이라는 이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을 허락해 주신 그 선물로 주신 하느님께 최대로 되갚아 드리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되갚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푸디 기쁘고 행복하게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 밖에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제가 자주 쓰는 말로 우리가 가장 일상에서 가장 자주 짓는 죄가 있다면 오늘 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지 않은 죄 그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기쁘고 행복하게 구세주 예수 크리스토 내 삶에 모두여 구세주 예수 크리스토 기쁨과 찬평롱이 내 맘 몰려주네 그 홀로 내 안에 그 홀로 내 영해 기쁨과 찬평롱 다해 주시네 생활하는 정의생 거룩한 성재여 어두운 이 마음에 밝은 빛 주시네 그 빛나는 광채 죄의를 이끌며 기쁨과 찬평롱 기쁨과 찬평롱 도해 주시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